헤헤 푸우우 만약 뱀파어가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도 뱀파이라고 만드실 건가요? 오소 ty 근데 저는 그루려고 하겠지만 그 사람이 싫을 수도 있으니까 허락을 받아야죠 ㅋㅋㅋㅋㅋ 음 아는 결혼하는 사람? 만약 commercial 내려와요 진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진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나는 그러고 싶었겠죠 어 변신 이치 forever 매우 심어 이런 느낌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 영원히 같이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? 포인트는 물어보는 거에요 조용히 들어봐 만약에 여자면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괜찮아? 이게 나 아니면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괜찮을거야 괜찮아요?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괜찮아? 둘 다 이상하네 둘 다 이상하네 포인트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완전 괜찮아 괜찮을거야 완전 그냥 이렇게 하느냐 나는 내 성격은 전자지 전자가 뭐야? 괜찮아? 첫번째꺼 일단 후야 끝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력이 있어 보이고 싶으면 후자지 일단 알겠어 다음에 좀 더 얘기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